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3월이 거의 다 갔어요. 그쵸, 이제 4월이 오는데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좀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1탄, 2탄, 3탄 정도까지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첫 시험이다 보니까 떨리고 긴장되고 그리고 또 이제 수학 상 파트의 앞부분이 다항식, 방정식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좀 힘든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도와드릴 겸 공개 특강으로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내용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소단원이기도 하죠. 나머지 정리랑 항등식이랑 이렇게 합산을 해서 교과서 9종, 너희를 갖고 있는 교과서 9종의 필수 유형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과 플러스, 더 나아가서 심화된 기출 유형까지 싹 정리를 할 건데 오늘 주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매겨서 문제를 다뤄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개념과 주제를 꺼낼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선생님이 준비해온 내용,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인데 첫 번째랑 1번과 2번은 너희들 갖고 있는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자, 지금 보면은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 첫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 x의 30승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를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으로 나눌 때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식을 쓰실 때 이렇게 쓰겠지. 아, x의 30승 빼기 1이라고 하는 애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으로 나누니까 몫이 다항식 qx가 올 거고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수 있어, 1차도 될 수 있고 상수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1차라고 쓰는 거죠. 자, 여기가 플러스 분명히 ax 플러스 b 꼴이 될 거야. 만약에 실제 나머지가 상수라면은 a가 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1차 이하,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하나라도 더 아래에 있는 아이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 세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항당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치 대입법 좌변 우변에 이 qx라고 하는 몫을 몰라도 우리가 1을 대입해 보면 얘가 아, 1이라고 한 애가 대입이 되면 이쪽이 싹 0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 뭔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들이 나와. 그 미지수가 지금 ax 플러스 b, a랑 b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되는 건데 여기 x에다가 내가 1을 딱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했더니 좌왜이 0이 돼요. 자, 우변이 여기가, 자, 여기 1 들어오니까 a 더하기 b가 되면서 a, b에 관련된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개의 인수가 있다면 여기서 한 번 1 대입, 한 번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랑 b 값이 열립으로 우리가 a랑 b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또 한 번 1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였을 때, 자, 갑니다. 첫 번째 1번은요. 인수분해이랑 관련이 있는데 x 30승 마이너스 1, 즉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다항식은요. 항상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죠. 그쵸? 자,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일단 여기서 b라고 하는 애랑 a라고 하는 애의 관계는 b는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a일 것이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면 얘가 x의 30승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이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의 qx가 되고 여기에 지금 b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a로 묶게 되면 x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 자, 얘 좌변. 즉,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자, 얘는요. 반드시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져요. 왜냐하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n이 지금 몇 차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0이 되잖아? 항상 얘를 가져. 그리고 뒤쪽에 누가 오냐면 x의 n 마이너스 1승 x의 n 마이너스 2승 자, x의 n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다가 자, x 더하기 1까지 자, 이렇게 인수보내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x의 3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x 마이너스 1을 갖고요. 그 다음이 x29, x28, 자, x27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x제곱 x 더하기 1까지 쭈락! 자, 이렇게 인수보내가 돼요. 그러면 좌변에 지금 밑줄 쳐놓은 이 아이한테도 누가 있어요? 인수로?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좌변에도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우변에 각각의 항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으면 x 마이너스 1을 싹 없애버리면 되죠. 좌변 똑같이 싹 없애요. 그러면 좌변에 누가 남냐면 x의 29승 x의 28승 자, x의 27승 쭉쭉쭉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만 좌변에 남는 거고 우변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지금 날아간 상태예요.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qx가 남고 자, 플러스 a만 덩그러니 남겠지. 근데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거든. 지금 얘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고서 지금 좌우에 x 마이너스 1을 없앤 거예요. 각각의 항에 x 마이너스 1이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항등식이면 또 한 번 x 대신에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자, x에다가 다시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 보니까 1부터 29까지 다 1이잖아? 1이 29개. 거기다 더하기 되니까 1은 30개 있어. 자, 좌변은 30이 돼요. 자, 우변은 누가 되냐면 여기 1 들어와서 얘가 q1이 뭐든지 간에 얘가 0이 되거든. 그럼 우변은 그냥 a야. 어라? a는 30이야. 근데 아까 자, b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a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b는 누가 되는 거냐면 아, 마이너스 30이구나. 결국에 자, 예. x 30승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누가 되냐면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자, 나머지는 지금 30x 마이너스 30이 되라고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류의 유형.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과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자, 알고 계셔야 되는 유형이고 자, 두 번째는 정말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 자,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4차 식이에요. 자, 얘도 이걸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얘는 풀이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수라는 거예요. 얘가. 자, 써볼게. x의 4제곱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가 있는데 얘를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눠서 나눠 떨어진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몫이 qx 해서 끝났다는 얘기야. 되셨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내가 항명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x 대신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qx라고 하는 애를 몰라도 뭔가 식이 간단해지게 그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똑같은 애를 두 번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선생님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를 지금 모아서 좀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때도요. 이렇게 하시면 돼. 일단 식은 이렇게 썼지. 나눠 떨어지니까 x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할 거지 좌변, 우변이 항상 성립한 항등식이니까 1 플러스 a 더하기 b야. 그게 0인 거죠. 그러면 이제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아, b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이구나 가 돼요. 그럼 다시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식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x4제곱에 플러스 a, x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자, 그것은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에 qx로 이렇게 묶여. 자, 이거는 지금 일단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온 건 뭐지? 이 아이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전제조건화에 내가 x신에 1을 집어넣어서 걔가 0이 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요. 사실은 원래 그냥 a, b 이렇게 b가 a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냥 조립제법 두 번 넣어서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 상태를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그 얘기는 인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인수가 두 번 있다는 거니까 조립제법으로 1 넣고 1 넣어서 두 번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조립제법 들어갈 거니까 여기가 1이야. 자, 여기는 3차가 없으니까 0. 자, 여기는 2차. 개수 a. 자, 1차 없잖아. 1차 없으니까 0. 상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렇게 놓고 자, 지금 1 넣을게요. 이거 1 인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0 될 거야. 자, 이거 1 내려와서 1, 1은 1. 자, 여기는 1이고 1, 1은 1. 자, 여기는 a 더하기 1이겠지. 자, 둘이 곱하니까 여기는 a 플러스 1 들어오고 자, 둘이 더해서 a 더하기 1 되고 자, 둘이 곱하니까 마인, 아이고, 여기 둘이 곱하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는 0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얘를 바꿀 때 자, 1 넣었을 때 0되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여기가 x 마이너스 1 하나 묶인 거고 몫이 누구냐면 얘야. 그 몫 부분이 또 한 번 x 마이너스 1로 묶인다는 얘기야. 자, x 마이너스 1은 인수 또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다가 자, 이걸 1 또 집어넣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자, 1, 1은 1. 더하면 2겠죠. 자, 곱하면 얘가 2죠. 자, 얘가 a 더하기 3이죠. 자, 곱하니까 얘가 a 플러스 3이 되면서 2a 더하기 4가 되는데 이게 누가 돼야 돼요? 자, 0이 되어야지 돼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또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2야. 아, a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b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니까 2에서 1 빼서 아, b는 1이구나. 이렇게 해서 a랑 b값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조립제법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왜 이런 인수를 가지니까 자, 1번과 2번 자, 두 가지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2번 연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 자, 이거는 어디서 연조립제법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와있진 않아요. 네, 이것을 지금 잘 볼게요.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라고 하는 애가 있어. 3차 다항식이잖아요. 그것이 a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b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c의 x 마이너스 1의 더하기 d와 같이 자, 우변과 같은 식이랑 똑같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자, 지금부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a, b, c, d야. a, b, c, d를 구하자. 그러면 이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 우변, x에다. 1 넣고, 뭐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런 숫자들을 넣어서 a, b, c, d를 구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구할 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자, 이거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얘네들을 조립제법에 집어넣는데 1, 1, 1, 2지.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 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로 나눠 즉,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고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여기가 1이죠. 1, 1은 1이죠. 더하면 2죠. 자, 여기는 2가 되겠지. 자, 얘네들은 더해서 3 내려오고 얘랑 얘가 곱해져서 여기 3, 5니까 5해서 자, 니은 처리해주면 이게 첫 번째에 떨어지는 d값이 됩니다. 자, 또 한 번 똑같이 1을 넣어요. 그럼 여기 1 내려오죠. 1, 1은 1 더하면 3이에요. 자, 곱하니까 3이고 더하면 6이거든 자, 니은 처리해줘서 이게 두 번째인 여기 c값이 돼요. 자, 마지막 또 한 번 1로 나눠줘요. 그럼 여기는 1 내려오고 1, 1은 1 여기는 더해서 4가 되면 니은 처리.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b. 자, 마지막 이거 한 개 남은 게 a. 자, 이렇게 해서 a, b, c들을 그냥 한꺼번에 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해지는 방법을 내가 지금 결론을 먼저 얘기해줬는데 얘들아 이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근본적인 어떤 개념을 이끌어내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지금부터 왜 이렇게 되죠? 자, 지금부터 갈게. 왜 이렇게 되느냐. 조립지법을 내가 했을 때 처음에 쓰여져 있는 3차식을 x-1로 나눴지. 그랬을 때 나머지가 누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변에 있는 애가 있어. 자, 얘를 지금부터 x-1로 나눠볼까? 그 얘기는 x-1로 묶는 거야, 얘들아. x-1로 묶는 거예요. 그럼 여기 x-1이 뽑혀요. 자, 중가로를 열고 여기는 x-1이 하나가 앞에 뿅 나갔다. 그럼 여기는 a에 x-1의 제곱이 여기 남겠지? 곱해져서 a x-1의 세제곱 되어야 되니까. 자, 여기는 누구야? 플러스 여기는 b에다가 x-1 이렇게 있으면 돼. 2를 곱해서 x-1의 제곱이 되면 되잖아. 자, 여기는 플러스 c까지 쓰면 되고 중가로를 닫아버리는 거지. 왜냐면요? 얘는 x-1이 인수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플러스 t가 딱 떨어져요. 이런 식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1로 나눴을 때 몫이야 얘가 나머지야가 되는 거예요. 그 x-1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야 이게 나머지야. 그렇기 때문에 d는 5가 된 거야. 그러면 그 여기 있는 애가 뭐라고? 몫이지. 그 몫이 얘야. 얘들아. 그 몫이 얘야. 이걸 나누고 또 한 번 x-1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밑줄 친 아이를 또 한 번 x-1로 묶는 거지. 그럼 이 아이가 x-1로 묶이게 되면 중괄호 또 열어. 그럼 여기는 a에다가 x-1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돼. 곱해서 x-1에 제곱이 되면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b까지 쓰면 되고 중괄호를 닫아야지. 왜냐면요. c에는 x-1은 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몫을 x-1로 또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c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몫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c가 되는데 걔가 6이래요. 그래서 c가 자, 6 된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몫이잖아. 그게 누구냐면 얘야. 이게 몫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수 1차니까 x 더하기 3이에요. 자, 얘가 전개돼서 x 더하기 3이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가 그래서 나와요. 개수 비교를 해도. 근데 이거를 내가 또 x-1로 묶는다 하면 x-1의 몫이 a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b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얘를 또 x-1로 나눠서 나머지는 4야. 자, 이게 4가 되는 거고 이게 몫이야.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나머지들이 샥샥샥샥 들어간 거예요. 자, 연조립제법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5, 6, 4, 1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시고 자, 세 번째 들어옵니다. 항등식을 이용해서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좌변이 x6승 더하기이고요. 걔를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를 전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좌변의 식이 우변과 같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 때 얘랑 지금 좌변이랑 똑같아.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그러니까 좌변, 우변, x에 대신에 내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항등식 이용 개수들의 총합은 크게 개념이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4가지에다 샘이 플러스, 알파, 심화되어 있는 내용 자, 그렇지만 결코 심화는 아닌 그런 알파를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그 4가지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볼게 얘랑 얘가 똑같대 이 지금 여기 A0라고 하는 애랑 A1과 A2, A3, A4, A6까지 초라락 얘네들을 더하는 것을 알고 싶대 자, 그런 걸 이제 구해볼 건데 1번 여기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개념은요 좌변, 우변에 이게 지금 x와 1, x와 1의 제곱, x와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x와 1의 6제곱이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x 대신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전부 다 0, 0, 0이 되는 거 보이니 그래서 우변에 A0만 남게 돼 A0를 구할 수 있어 A0는 그냥 상수항이지 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좌변, 우변, x에다가 자, 이 괄호 안이 0이 되는 x 즉,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6승이니까 걔는 1이에요 1 더하기 2가 되니까 좌변이 3이 됩니다 그렇죠? 그 우변이 누가 되냐면 A0만 남아요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다 들어가면 0, 0, 0, 0, 0, 0이에요 0이 곱해지면 어차피 0이다 보니까 자, A0가 3이다 그러면 지금 항등식을 이용해서 어떤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네 가지 중에 그 넘버원 첫 번째는요 자, A0란 무엇인가 자,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0이 되는 x를 대입해야지 A0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들어갈게요 이거는 모든 개수들의 총합 즉 A0, A1, A2, A3, N를 싹 더한 거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양변의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는 0을 대입하면 되지 자, 0이 6순위면 0이야 그런데 거기다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는 2야, 좌변이 2인데 우변을 정리하면 얘는 A0지 자, 여기 0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A1이 돼 자, 0이 0이 들어가니까 1의 제곱해도 어차피 1이어서 A2 자, A3, A4 자, 이렇게 더해서 A5, A6까지 이렇게 쫙 더한 애들 0에서부터 쫙 여기까지 쫙 더한 애들 걔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개념이에요 쫙 이런 애들의 값을 다 더한 것 더한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세 번째는 중간, 중간을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야 풀마, 풀마, 풀마로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괄호안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X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2의 6승이잖아 마이너스 2의 6승을 하면은 얘는 64죠 그럼 64에다가 2가 되니까 여기는 64에다 2 더해주니까 66이 되는 거예요 산수 맞죠? 그럼 여기는 누가 되냐면 A0에다가 어? 마이너스 A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해서 그냥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A3 자 A4 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진 중간, 중간이 홀수 번째 1, 3 이런 애들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 끼리 더한 건 66이다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게 지금 세 번째 물어보는 거 그죠? 세 번째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세 번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제화 되는 거에 세 번째는 이의식과 이의식을 변변이 더하거나 이의식과 이의식을 변변이 뺐을 때 첫 번째 이의식과 이의식 2번과 3번을 변변이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좌변이 지금 2번 더하기 3번을 할게요 그럼 얘가 68이 되지 68 68은 여기 지금 A1 홀수 번째 아이들이 풀마여서 더하면 없어져 없어지면서 A0, A2 이런 애들이 두 개씩 생겨 2 곱하기 A0 자 A2 그 다음 여기가 A4 자 A6 자 이런 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문제로 물어본다든지 그럼 잘 볼게 이만큼의 값을 뭐라고 대답할 거야? 여기다 2 곱하면 68이 되니까 자 얘는 아 2, 3, 6에 2, 4, 8이다 34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물어봐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이 뭐냐고 물어봐 자 0, 2, 4, 6 이렇게 쫙쫙 수 번째 아이들 처음부터 다 더한 거는 이렇게 34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빠졌어 왜 빠졌지? 여기서 얘는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3이라고 그래서 아 이만큼은 34에서 3을 빼주면 되겠구나 얘는 31이구나 자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도 응용이 되고 괜찮니? 그 얘네들을 2에서 3을 뺐어 2에서 빼기 3을 했으면 빼면 얘네들 홀수 번째 아이들만 나와 자 2에서 66이 빠지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64가 돼 근데 얘네들은 자 이게 빠지죠 이 짝수 아이들이 빠지면서 얘는 2 곱하기 자 A1 그 다음에 A3 자 이렇게 A5까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홀수 아이들 더한 걸 구할 수 있나요? 있죠? 자 이거 나눠서 아 이만큼은 마이너스 2, 3, 6 2, 2, 4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짝수 아이들 더한 거 홀수 아이들 더한 거 자 이렇게까지 해서 1, 2, 3, 4 자 이렇게 4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A0가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자 괜찮니?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자 여기 선생님이 이것만 물어봤어 A1이 뭐냐고 A1이 뭐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야 A1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근데 이 A1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앞에서 연조립제법 이용했던 그 문제랑 이 문제가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자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요 내용은 너희들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칠판을 지울게요 자 네 가지는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사실 좀 출제 비중은 적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얘를 구하라고 하던지 또는 얘 정도까지 왜냐하면 더 깊게 들어가면 되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봐 자 얘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좌변 우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판 바로 얘가 나와요 그래서 3이라고 바로 구하면 되는데 얘 특정한 얘 A1이라고 하는 애 특히 이제 X 더하기 1 되어 있는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연조립제법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다 자 얘를요 사실 이게 여기 A0 A1 A2 이런 애들이 잠깐 앞에 올게요 이게 지금 ABCD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A0 이게 A1 이게 A2 A3 이런 애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아 여기 오니까 아 자 이제 얘를 조립제법에 넣는 거야 그럼 얘가 1이지 얘가 6차니까 여기가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된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아 X 더하기 1로 계속해서 연조립제법 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여기 1이지 자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1 자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니까 자 더해서 3 자 우리 아까 A0 구했나요? 뭐였지? 3이었지 이 3은 A0예요 그 다음 한 번 더하면 누굴까요? A1이지 그래서 여기를 또 한 번 마이너스 1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1 자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 더하면 3 자 마이너스 3에 더하면 마이너스 4 자 곱하면 4 자 더하면 5 자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누굴까요? 마이너스 6이 바로 첫 번째 A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여기가 이제 여기 더 막 큰 차수면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변도 지금 보면 X 더하기 1로 묶으면 얘네들은 다 나눠 떨어지는데 얘가 나머지기 때문에 조립지법 집어넣어서 첫 번째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묶여져 있었던 아이를 또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1로 미안 그 X 플러스 1로 묶으면 얘만 X 플러스 1이 없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 나머지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랑 아예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당식 계속 이용해서 개수들의 총합 구하는 거 괜찮나요? 칠판 정리하고 이제 또 우리 다음 거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수의 나누셈이에요 수의 나누셈에 관련된 모든 유형을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모든 유형을 그러니까 수의 나누셈이 좀 힘들어 그런 친구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한 지금 몇 분? 네 할 건데 이거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모든 유형 지금부터 다뤄볼게요 자 99의 10제곱을 97로 나눈 나머지 일단은 수의 나누셈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가자 내가 수의 나누셈을 그랬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나누는 수보다 클 수는 없겠죠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나누는 수랑 같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목수로 한 번 1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 1이라도 작아야 돼 그리고 자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이에요 나머지가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라고 하는 아예 종류는 0하고 1하고 2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3이면 나머지라고 하는 애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나누는 수 나누는 수보다는 작은 자 요러한 어떤 0 1 2 자 요런 애들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0 이상의 이제 정수인 자 요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지금 얘를 내가 나눌 때 수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거듭제곱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9에 10제곱 일어내다 보니까 얘를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항식을 이용해서 다항식에서의 나누셈을 이용하는 거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하되 나머지 파트만을 내가 꺼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원래는 얘가 다항식의 나누셈이 아니라는 거 다항식의 나누셈이었을 때는 나머지가 다양하게 올 수 있어 근데 수의 나누셈은 지금 얘기했듯이 나머지의 종류가 딱 국한대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는 게 목표예요 1번 99에 10제곱을 97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99를 진짜 10제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자 99를 내가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97은 누가 되냐면 99에서 2가 빠진 거기 때문에 97을 지금부터 내가 x-2라고 쓸게 괜찮죠? 그럼 이제 얘가 다항식의 나누셈으로 x의 10제곱을 지금 x-2로 나눈다는 소리거든 자 그럼 이제 몫이 qx가 올 거고 1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r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항식에서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항등식 성질 x에다가 좌변, 후변에 뭘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좌변이 2의 10제곱이 되겠지 2의 10제곱은 얘들아 1024야 1024야 자 그래서 1024가 r이다 라고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1024라고 쓰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누는 수는 97입니다 그쵸? 97로 나누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나머지가 1024가 나올 수가 없어 자 9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97도 못 나와 96까지 나와 95, 94, 93, 0부터 96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024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수의 나누셈에서의 나머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1024라고 하는 애를 진짜 97로 나눠서 진짜의 나머지로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1024죠 얘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1024를 진짜로 뭐로 나누면 돼? 97로 나눠서 나오는 나머지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1 들어가니까 97이 되고요 자 여기는 3 하고 여기는 5죠 54 그러면 여기는 10이 되고 진짜 나머지는 54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 나머지는 54야 라고 정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유형 괜찮나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컸을 때는 그 나머지를 실제 나누는 그 수로 나눠서 진짜 나머지를 구해준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65의 10제곱 플러스 365의 5제곱 플러스 1을 36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365를 지금부터 x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366을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니까 괜찮죠?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x의 10제곱이지 얘는 x의 5제곱이야 더하기 1을 나는 x 플러스 1로 나눌게 그럼 몫이 이제 qx가 올 거야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를 r로 표현하면 되고 항등식의 성질 좌변 우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r만 남는데 r이 그냥 1이죠 이거는 나머지예요 그냥 나머지 그래서 정답 366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 번째 들어갈게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 구종의 교과서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 모든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97의 11제곱을 9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준비됐나 97을 지금부터 내가 x라고 치환을 할래 그럼 누가 되냐면 98이라고 하는 애는 누가 될까 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앞에 썼던 거랑 똑같이 쓰면 돼요 x의 11제곱을 뭘로 나누면 되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니까 몫이 qx가 올 거고 나누는 식이 일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 r 이렇게 쓰면 되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 우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거든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1이 돼 왜냐면 마이너스 1이 1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들어가서 여기 없어지고 r이 되죠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안 되지 자 수의 나누셈에서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머지라고 하는 건 0부터 시작해 나누는 수가 바로 되기 전 그 자연수까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건 나누어 떨어졌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98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의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은 0, 1, 2, 3, 4, 5, 6, 7, 8에서 어디까지 돼요? 97까지 돼요 97까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디에도 그런 나머지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얘가 진짜 이런 다항식의 나누셈이었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요 다항식의 나누셈이었으면 근데 우리는 얘의 수의 나누셈인데 다항식을 빌어서 좀 쉽게 구하는 거죠 원래는 수의 나누셈 그래서 나머지를 원래 나머지로 고쳐줘야 돼요 원래 나머지로 고쳐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나누는 수를 보는데 나누는 수가 지금 98이지 98인데 98보다 지금 하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돼 98이 될 때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97이 진짜 나머지입니다 얘 나머지는 누가 되냐면 97이에요 97 쌤이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이런 상태인 거야 내가 어떤 여기 5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3으로 나눈 거죠 원래 3, 1은 3하고 나머지가 2가 돼야 돼요 원래의 나머지는 2가 맞죠 3, 1은 3하고 나머지가 2가 돼야 되죠 근데 얘를 3이 6해버리면 3이 6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나머지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건 나머지가 아니거든요 원래 나머지는 2예요 그 원래 나머지 2를 구할 때는 3 나누는 수 이 3이 됐을 때 얘가 지금 1이 부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에서 1을 빼서 2 원래 나머지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나머지는 97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들어갈게요 2의 천일승을 15로 나눈 나머지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얘를 치환을 할 건데 앞쪽은 2의 거듭제곱이고 나누는 수는 15죠 그러면 그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5랑 가장 가까운 애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2의 4제곱 그래서 지금부터는 2의 4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자 내가 x라고 치환을 할게 그러면 15는 누가 되냐면 15는 자 16에서 빼기 1한 거기 때문에 x-1이라고 해서 내가 쓰면 되고 여기 천일이니까 2의 4제곱이 x면 자 천일을 나누기 4할게 자 4하면 4, 2, 8 20 4, 5, 20 자 20되고 저기는 1이니까 자 250하고 나머지가 1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4제곱에 자 250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곱하기 2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곱해주고 더하기 1 돼서 위에 있는 지수가 천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쓸 때는 2의 4제곱이 x이기 때문에 얘는 2를 그대로 쓰시고 x의 250승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형태로 식을 좀 쓰면 2x의 250승이라고 하는 애를 자 누구로? x-1로 나눴더니 몫이 qx 자 나머지는 r이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좌우 x 대신에 1대입 얘는 2가 되는 거지 1 들어오니까 아 얘는 r이야 자 나머지 r2 자 얘는 나머지 만족스러운 나머지니까 그냥 정답 나머지는 2예요 자 이렇게 또 표현하는 나머지 정리 자 수의 나누셈 1,2,3,4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3의 56승을 10으로 이거는요 10으로 나눴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수를 10으로 나누면 그 앞에 있는 자연수에 뭐만 보면 돼요?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항상 그 앞에 있는 그 나누어지는 그 수에 1의 자리가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그래서 얘가 3의 56승이라고 하는 아이의 1의 자리만 조사를 하면 얘가 3의 아이고 3의 1승은 3의 1제곱은 1의 자리가 3이에요 근데 3의 제곱이 되면 1의 자리가 9가 되겠죠 3의 3제곱이 되면 자 1의 자리가 7이 됩니다 3,3,9,3,27이니까 3의 4제곱이 되면요 이 7을 3이 곱해서 7,3,21이라고 하는 1이 1의 자리가 돼요 자 3의 5제곱이 되면 자 여기다가 3이 곱해지니까 다시 1의 자리가 3이 돼 그럼 이게 이제 3의 5제곱 자 3의 6제곱 3의 7제곱 자 3의 8제곱 이렇게 지금 돌고 돌면서 1의 자리가 3,9,7,1 3,9,7 이렇게 1의 자리가 변신을 해 그럼 여기 56승이잖아 56을 나누기 4하는 거지 왜냐면 얘 1의 자리가 누군지 찾는 거야 얘는 4,1은 4 16 4,4,16하고 나머지가 0이거든요 그럼 이제 볼게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위에 있는 지수가 자 4개마다 반복이 되면서 3,9,7,1,3,9,7,1 1의 자리가 돌아가 4의 배수인 그 지수였을 때는 1의 자리가 1이야 지금 56은 4의 배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1의 자리가 1이에요 나머지가 만약에 1이다 그럼 1의 자리가 3 나머지가 2다 그러면 9 나머지가 3이다 7 1의 자리가 자 나누어 떨어졌죠 4의 배수 3의 8제곱 3의 4제곱 3의 56제곱은 다 이 라인이야 그래서 1이에요 1의 자리가 1이에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래서 1이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수의 나누쌤에서 쌤이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나오는 유형들을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지금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쌤이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첫 시험이고 하니까 또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어느 정도 강도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개특강으로 지금 1탄 나왔고요 2탄도 준비를 해가지고 쌤이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이런 거 핵심적인 거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우리 대박 내보도록 합시다 2탄을 기대해 주세요 1탄을 기대해 주세요 1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